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샤이니 월드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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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과 행복한 선택 혹시 문호 직접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번 팬미팅의 타이틀 그대로 이 행복한 선택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이 다 해군이 가득한 그런 팬미팅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이번副主题는 Lucky Choice 그와 같은 이副主题의 이후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각각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여행을 가득한 한 이벤트가 있어서요 참여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팬미팅 중간에 다양한 사회가 있고 어떤 행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운 즐거운 행운을 좋아하고 그럼 여러분이 만나서 이 럭키티컷이 관련이 있는 럭키티컷이 관련이 있는 럭키티컷이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 축소해 주세요. 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럭키티컷 받으셨죠? 너희 입장 전에 이미 받은 럭키티컷이? 숫자를 도장으로 찍으셨나요? 그럼 너희는 이 럭키티컷이 적혀요? 네. 이 숫자를 찍으신 이 숫자가 맞는다면 아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다행히 부서진을 얻은 럭키티컷이 달라요 그럼 제가 이제 큰 선물을 얻으신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선물을 얻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을 얻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원하는 첫 번째 장소 우리의 첫 번째 장소 우리 먼저 문호 앉아 그리고 우리 둘 다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장소 그는 럭키티컷이 안녕하세요 사실 이 렛키버스의 장소 우리 현장의 렛키버스는 특별히 준비해 우리 현장의 렛키버스 오늘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가장 행복한 이유는 왜냐하면 문豪과 함께 즐거운 게임 사실 문豪과 함께 준비한 것들은 문豪과 함께 준비한 것들은 문豪은 무엇인가요? 보통... 의상들이나 costume이 있었는데 대신 방학생들을 많이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 보통은 화장실에 있는服裝 혹은 옷을 옷에 입고 오늘의 어떤 느낌은? 저는 또한 기대도 되겠다 여러분의 어떤 제품을 생각하는지? 어떤 제품을 생각하는지? 어떤 제품을 생각하는지? 많이 들어서 들으시기清楚? 네! 진심으로는 정말 이 제품을 생각하는지? 우리 같이 네 아, 먼저 문호 혹시 사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준비했을 때 오늘 수정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일을 다 소화해 주신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래도 그게 저처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일을 위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내셨나요? 자신을 다 소화해 주신다 네, 자신을 다 소화해 주신다 오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을 위해서 같이 볼 수 없는 마음을 위해서 마치 같은 부분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먼저, 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엄마의 앙원인 잘한다 그럼 이 분석을 뽑아주신 후 그리고 이 분석의 텐션을 뽑아주신다 여러분의 분석을 뽑아주신다 너무 긴장돼 잘한다 어디서의 분석을 뽑아주신다 잘한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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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 47 所以是Block A Roll A 第47號的朋友 恭喜 在哪裏可不可以揮手 Block A Roll A 47是你嗎 好 現在可以準備來到我們左邊這個位置 工作人員會帶你上台 我們不如給一些歡呼聲和掌聲鼓打氣 我很緊張 他上台前有個問題想問大家 因為大會叫的 就是問大家 有否特別的地方想推薦給文豪去 到香港 有嗎 想去哪裏呢 介紹他 我聽到有人說要去你家 是嗎 Jippy 要選人嗎 不是你的旅行官姜 不要 是吧 即是找外邦出城 尋過 不是家 不是你們家 이곳은 어떤 곳에서 전통할 수 있을까요? 처음 보겠습니다. 내 집은 어떤 곳에서 일찍해? 어떤 곳에서? 선수자님을 소개해보세요. 수는요. 와... 이제 이 시간에 저희는 이 분석을 전통하고 문호와 함께 함께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한 번에 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책을 놓고 제가 계속 준비한.. 이건 팬들에게 복리가 된다 만약에 말한다고 말하면 계속 준비한 질문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두 분이 대단한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준비한다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지금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첫번째는 점심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하나 둘 셋 첫번째는 점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봅시다. 더욱더 귀여운 표정입니다. 네. 그럼 더욱더 질문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이 점심은 춤을 추는다.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더 잘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한분들은 하나? 제한분들의 마찬가지로 우리 민 supporters. 우리 일단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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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나 둘 셋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자신이 조금 의심으로 제가 4명을 봐서 4명을 봐서 여러분이 좋아해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하나 둘 1, 2, 시작! 가구! 가구 가구! 우리에게 더 많은 분석들과 이 분석들 감사합니다. 이 분석들의 이 분석들은 이 분석들입니다. 이 분석들은 진정의 선물입니다.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분석들은 이 분석들은 이 분석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모연은 이 분석들과 저는 저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들과 저는 이 분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분석들의 첫 번째로. 네, 준비 3, 2, 1 안에 있는... 兔子兔裝 TOKI SEBIT 배달할 때 SHINY ROADS으로 행복한 흥운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께 볼게요 와... 너무 귀여워 아멘 여러분도On Onol 독일의 Coming Tour 찬양 раздел 3분간lines Tell us 하나 This is Johnny Ernest ek Brit 네 중요해요 사진 찍고도 되나요? 저희는 샤니블르크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양이 이 분은 우리의 동생의 선물을 맞춰서 우리의 동생의 선물을 맞춰서 정말 행복해 그리고 사실 이 분은 가능성을 우리의 분은 문호에 대해 어떻게 읽어볼까요? 이 분은 여기 네 히리 플로드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독기가 될 수 있어 어서 올라오고